빡아 이거 해야 돼 이거 성냥 본격적으로 동화책 만들기에 돌입한 동국 아빠 씬 1 성냥파리소년 대박이의 등장 귀적으로 변신한 설아스와 세들리 각색 총랑독은 동국 아빠 과연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까요? 이거 대박이 딱 들고 사세요 해봐 지금 눈이 오는 거야 눈 아이 추워 정말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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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 누나 대박이 누나 어디있어 누나 어 거기있어 자 누나 자 누나 와우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우 우 눈오는 날에도 성냥파는 대박이 이거 미끄러진다. 봐봐, 이거 봐. 이거 봐, 아빠 봐. 안 움직이집니다, 봐봐. 움직이지? 이리 간다, 이리 간다. 아빠 봐, 걷는다. 여기 봐, 걷는다, 걷는다. 봐봐, 이거 봐. 아빠. 아빠. 우리 손맛아야 돼. 아, 지, 아, 지, 아, 지, 아, 지, 아, 지. 자, 그러면 사세요, 해봐. 다자요. 다자요. 옳지. 다자요. 다자요. 사까? 다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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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지 않고 열심히 성냥을 팔아요. 아이고 대박이다. 큰일하네. 성냥. 사세요. 성냥 사면 대박 나실 거예요. 저거 사고 싶어? 근데? 응. 하나 사줘라. 알았지? 돈 많잖아 이게 지금 돈이야. 도매예요. 도매의 손길이 나타났어요. 도매인데. 도매는 왜? 도매는 왜? 도매는 왜? 도매는 왜? 산대. 나 좀 많아. 나 좀 많아. 도매가 다자줄게. 우와 다 샀어. 우와 우와. 자 너네 금도끼, 은도끼 알아? 내가? 여기는 우물이야 우물. 여기다가 이제 대박이가 금도끼, 은도끼를 버리는 거야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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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. 여기. 대박이는 빠트리는 역할. 어? 나무꾼. 응. 그럼 설아 쏴는 산신력. 알았지? 자 할 수 있어요. 이거 안 할 거야. 안 할 거야? 설아야 산신력 역할을 할까요? 어. 오 이봐. 됐겠다. 우와. 우와. 이것도 있자. 이거 멋있겠다. 우와. 이거 이거. 산신력 같아. 산신력 같아? 우와. 수염빛 생겼어요. 우와. 진짜 산신력 같다. 대박. 신3. 위대한 산신력. 우와. 우와. 오늘 동화책을 만드는 거예요. 알았죠? 지금. 내 도끼. 내 도끼. 내 도끼 그러는데. 갑자기 산신력님이. 음 도끼가. 네 도끼야. 네 도끼야. 네 도끼야. 아니 도끼야. 네 도끼야. 아니 도끼야. 네 도끼야. 네 도끼야. 공독끼리 금독끼리 아빠 던지면서 봐봐 아이쿠 사신령님 나오세요 안녕 우리 해봐 공독끼리 금독끼리 공독끼리 금독끼리 아야 아야 공독끼리 금독끼리 맞아요 그래 맞아요 그러면 다시 가서 대박이거 어디거에요 빠빠져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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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잘했어요 사랑해요 살아야 진짜 잘했다 살아야 엄청 잘했어요 진짜 사진이 형님 같네 이게 진짜 대박이다 아 가고 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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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긴장화된다, 긴장. 알았어? 여기 다리 어떻게 꼬으라고 했어? 봐봐. 오, 잘한다. 다리 꽉. 그렇지, 그렇지. 다리 꽉. 자, 다리 꽈어? 자, 하나, 둘, 셋. 좋아, 지금 딱 좋아. 자, 대박아. 회장이 적성에 딱 맞는 대박 회장. 대박아, 결제하는 거야, 알았지? 이거 잡아봐. 써, 그렇지. 오, 잘한다. 어, 알았어. 옳지. 아빠 머리 한번 쓰바듬어 줘. 성냥팔이 대박. 과연 어떻게 완성됐을까요? 성냥팔이 대박. 옛날, 옛날에 성냥팔이 대박이가 살았어요. 눈 내리는 겨울날, 성냥을 팔러 나온 대박이. 아, 추워. 아, 추워. 즐거워 보이는 소녀들과 달리 대박이는 춥고 외로웠어요. 성냥을 다 팔아야 밥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. 불쌍한 대박이. 이때, 귀도 소녀 프랑스아가 나타났어요. 얼마 먼데? 얼마 먼데?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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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많아. 엄마가 다 사줄게.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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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덕분에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대박이. 어머, 그런데 실수로 주걱을 연못에 파트리고 말았어요. 대박이는 밥주걱을 잡으며 엉엉 울었어요. 바로 그때, 연못에서 펑 하고 성냥이 나타났어요. 금도끼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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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, 하얀. 바다야. 바다야. 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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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으로 금주걱, 금주걱을 모두 받았습니다. 바다야. 오지런루. 그리고 다음날. 바다. 바다. 주걱을 팔아 부자가 된 대박이는 멋진 차도 사고. 대박그룹의 회장님이 되었어요. 대박 회장님 멋지십니다. 대박 회장님은 자신이 배고팠던 시절을 잊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. 대박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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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대박이. 끝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